더욱 강력한 폐기관지 해독작용을 내게 됩니다. 기관지 점막을 부드럽게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오히려 다장기 부전에 빠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아직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죠. 금방 끝날 것 같더니 어느새 1년이 흘러버렸습니다. 모쪼록 백신이 효과가 있어서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는 병원성 바이러스죠. 우리 몸에 침투해서 폐기관지와 같은 호흡기의 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목이 아프고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기도 하고요. 호흡기 질환은 열이 심하게 날 때 위험하죠. 폐렴이 갑자기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호흡기에 침투해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꼭 바이러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핵같은 세균도 있고 또 곰팡이가 침투하기도 하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염증이 심해지면 폐렴으로 진행되고 목숨까지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폐기관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오늘은 폐기관지를 활짝 열어서 산소의 공급을 늘리고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폐기관지의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가루약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가루는 백리향 가루입니다. 백리향은 잎과 줄기 전체에 향기가 강한 정류 성분이 있어서 그 향기가 백리를 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향기뿐만 아니라 꽃도 이쁘기 때문에 관상용으로도 많이 심습니다. 이렇게 향기라는 백리향의 주성분이 타이몰인데요. 이 타이몰이 신경염과 신경균염의 진통제로도 사용되고 기관지와 상부호흡기의 보호제로 효과가 탁월합니다. 또 타이몰은 부패를 방지하는 작용도 있고 소독작용도 있기 때문에 잎속이나 인후 기관지에 서식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를 살균하는 효과도 있죠. 백리향의 잎에는 퍼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기관지 점막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기관지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 카바코올이라는 성분은 타이몰 성분과 함께 작용해서 기관지 점막에 있는 털이죠. 선모운동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퍼투신 성분과 카바코올 성분과 타이몰 성분이 합쳐져서 강력한 진해 거담 작용을 하고 가래 배출을 돕습니다. 백리향도 약간의 독성이 있는데요. 아주 많은 양을 복용하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많이 복용하면 구토나 상복부 통증, 빈맥 혹은 호흡곤란도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많이는 드시지 마세요. 백리향은 한방에서도 배를 따뜻하게 하고 추위를 제거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길에서 복통이나 설사, 구토, 관절과 근육의 통증, 기침, 가래 등에 처방되는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백리향은 우리 식탁에서 흔하게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향신료로 많이 사용되죠. 타임이라고 주로 불리는데요. 웬만한 주부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백리향 가루에 생강을 첨가하면 더욱 강력한 진해 거담 효과를 냅니다. 가래를 말리고 배출을 더 원활하게 하고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생강은 주로 위장관의 혈액순환을 돕고 위염을 제거하고 위장의 세포 재생을 돕는다고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생강의 또 다른 강력한 효능이 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생강의 진저를 성분이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폐화 기관지에도 효과가 있는 거죠. 생강은 위장관의 혈액순환 뿐만 아니라 폐기관지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호흡을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생강의 매운맛 때문에 생강을 마시면 처음에는 목이 좀 따갑잖아요. 그래서 생강찬을 꺼리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따가운 자극이 기관지 점막에 점액 분비를 늘리고 섬모운동을 촉진하고 살균작용,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진하게만 드시지 않으면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는데 생강이 굉장한 효과를 내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감기나 기침, 가래에 있을 때 생강 참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강이 기관지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늘리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도 효과가 있죠. 그래서 생강이 백리향과 만나면 더욱 강력한 폐기관지 해독작용을 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꿀을 첨가하면 아주 좋습니다. 사실 꿀은 위장과 폐기관지 질환에 강력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배가 아프거나 기침을 하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이 났을 때 우리는 꿀물을 마시죠. 그런데 요즘은 당뇨병 때문에 혹은 설탕이나 당분을 많이 먹으면 염증이 증가하고 암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단 음식은 무조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한의원을 찾는 환자분들 중에 위장병이나 만성질환으로 체중이 40kg도 채 되지 않고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도 못해서 계속 체중이 빠지고 기운이 전혀 없어서 거동이 힘든 분들조차도 염증이 약화될까봐 혹은 당뇨가 걱정이 되어서 당분이 든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당분은 탄수화물이죠. 우리 몸의 기본적인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섭취재환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다장기부전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내장장기들이 에너지가 없어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면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가 없는데 면역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단 잘 먹는게 중요합니다. 꿀 이야기하다가 엽길로 샜는데요. 그래서 꿀이 아주 좋습니다. 영양공급 뿐만 아니라 위장과 기관지의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죠. 점박세포에 직접 영양을 공급해주고 특히 기관지 점액의 분비를 촉진해서 기관지 점막을 부드럽게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윤활류 역할도 해줍니다. 또 점액의 분비가 왕성해지면 점액 속에 들어있는 면역불질이 있죠. IGA항체의 활성을 돕고 라이소자임의 항균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이렇게 백리향과 생강과 꿀을 함께 섞어서 약차로 만들어 드시면 기관지의 혈액순환을 살리고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염증을 감소시키고 가래를 삭히고 또 잘 배출하게 해주고 기침을 완화시키는 효능을 볼 수 있죠. 폐가 열리고 기관지가 열리는 백리향가루 약차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꺼린 물 1컵과 백리향 분말 1티스푼, 생강 분말 1티스푼, 꿀 1티스푼 준비하시구요. 꺼린 물에 백리향가루와 생강가루, 꿀을 함께 넣고 잘 저어주시면 기침, 가래, 호흡기에 좋은 백리향 생강 약차가 완성됩니다. 기호에 따라서 꿀은 조금 더 넣으셔도 좋고 조금 빼셔도 좋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코와 기관지가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올겨울에는 백리향 생강 꿀차 많이 드시고 기침, 가래 없는 건강한 폐기관지 만드시길 기원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폐기관지의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살리고 기관지를 열어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라는 점과 운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가루와 약차를 드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